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터 제기동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 향나무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제터 제기동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동네 이름의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서 선농단을 만들어서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내던 자리라고 하는 이 제사터라는 말에서부터 제기동이 유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터, 음운 변화를 해서 제터, 북재기, 방앗다리, 보링게 등의 이 자연보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한성부 동부 인창방이 바로 이 제기동이 되겠습니다. 제기동은 현재 붉은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행정동으로서의 제기동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기역과 청량역 북쪽 지역에 해당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안암동과 용두동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운데로는 내부순환로, 지금 성북천과 내부순환로 밑으로 흐르고 있는 정릉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제사터 공간이 오늘날의 제기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기동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개운산 자락에서 정상에서 바라다 본 북한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북한산 삼각산과 보현봉을 거쳐서 내려오는 산 자락이 한양도성 동쪽의 타락산, 낙산 자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산 자락들이 용두봉 아래에 바로 위에 선농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현봉에서 내려온 지역의 북단, 선잠단, 선농단 등으로 이어지는 이 산재 속에서 하늘에 재해를 지내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국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흔히 큰 제사, 대사로부터 중사, 소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 때 사직단과 종매의 대사 못지않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었던 것이 선농단, 우사단과 같은 이런 제사들이 되겠고요. 이 공간 중에서도 이 정능천변에 이 국가 제사 시설들이 국가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었으니 지금 보시는 선농단, 우사단, 동방토룡단, 보재원 같은 경우가 오늘날의 동대문구 제기동에 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늘에 재해를 지내는 것과 관련되는 이런 시설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농단, 보재원과 같은 것이 오늘날의 제기동 일대에 자리 잡게 되었었고 한양도성 밖의 성저심리지역에 선농단과 함께 임금위 친경지로서의 적전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의 제기동 지역이 되겠고요. 바로 이 산자락이 이어져 내려온 곳의 제기동 곡에 너머에 선농단이 위치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양천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청계천의 지류에 해당되는 정릉천과 또 성북천 사이의 넓은 뜰에 위치한 지역이 제기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릉천 옆에 제기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제기리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곳에 선농단, 지금도 남아있는 항나무가 있었던 바로 이 재단이 선농단이 되겠고요. 그래서 땅과 오국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한편,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기우제의 성격의 제사인 우사와 기우제의 하나로서 오방토령단 중에 동방토령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오늘날의 제스톱 제기동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테오 마을 기념비에 이러한 것들의 흔적을 이렇게 하나의 표지석으로 연재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제기동 성당이 잘 이곳 제사토의 성당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었던 것 또한 예로부터 우리의 토속신에게 재를 지내던 하나의 제사토의 공간이 바로 이 제기동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제강점계는 제기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것이 제기동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 외곽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게 되면서 많은 집들이 집중적으로 지어지게 되어서 지금 이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기동 도시 한옥단지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지역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제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량한옥들이 집단적으로 되었었던 것이 제기동이 되겠고요. 한편으로 이 선농단으로부터 유래했었다고 하는 설렁탕이 유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제기동이도 하는데요. 이 설렁탕하게 되면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만났었던 이 소설에서 주운 병에 걸린 아내가 먹고 싶어 하던 그 설렁탕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진건은 만년에 이곳 제기동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운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르인올림픽 때의 일장기 말살보도 사건이 연루되어서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서 결국 투옥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됐었던 현진건이 마지막 거처가 되었었던 것이 또한 이 제기동이었고 그래서 그 제기동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설렁탕과 연계되는 그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칼하게 된 소설 같은 이야기로 오늘날 이곳 제기동에 전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릉천변의 방앗다리 옆에 현재 제기동 감초마을이라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과정 속에서 이를 현진건의 집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기동의 현진건 기념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 또한 제기동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방앗다리 어린이공원 앞에 이런 제기동의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인으로서 현진건의 마지막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의 기념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동대문구 제기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